신천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그 교주 이만희 씨가 마침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송경호 부국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에는 당연히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또 신천지 관계자들과 경찰 병력들까지 운집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고 국민들의 관심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만희 씨의 큰절, 시계, 넥타이, 통역, 그리고 퇴장하면서 들어올린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는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차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따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 분산이야말로 신천지의 교묘한 전략이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시선 분산 전략이라면 어떤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했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는 소위 신분을 감춘 채 기존 교회로 들어가 포교하는 추수꾼 그러면서 한 교회 자체를 신천지화하는 산 옮기기 전략으로 수많은 교회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언론을 위장 설립해 활동하며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그러한 포교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 판결이 꽤 의미 있는 게 나왔다고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피해자의 소위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소속임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받게 했다며 피전도자가 신천지임을 의심하면 함께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달리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교리를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특별한 종교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신천지는 교주인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고 자의적 성경 해석과 영생불사 및 신일 합의를 주장하는 등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등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모두 벗어나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모략 교리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교리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들 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급속 확산 사태와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엄중한 사태 와중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신분을 숨기다가 방역 활동을 지장을 주거나 다른 기독교인들 및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그러나 연일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라고 비방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라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자신들을 향한 저주와 핍박을 멈춰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성교단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 죽어야 할 이유인가라고 회수했는데 정말 지금의 이 같은 이 비판들은 기성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번 이만희 씨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 씨가 정말로 엎드려 절하며 회개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가 만든 이단 종교 신천지가 지금껏 저질러온 이러한 잘못들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속히 가출한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신천지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활동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부 당국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는 엄청난 불행이지만 이 사태가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전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렸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부 당국은 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이단단체와 그 대표자를 해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감정이나 여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철저히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계는 그 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신천지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책임자들이 혹여 신천지에 포섭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진리를 밝히 전에 설령한 교인들과 국민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신천지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